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페이커입니다 오늘 게임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갤럭시 S23 울트라로 게임을 해본 솔직한 제 소감을 말해보려고 왔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해서 그런지 확실히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했는데도 배터리가 많이 닳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흐름도 끊기지 않고 편안하게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더라고요 보통 모바일 게임을 하다보면 기계가 뜨거워져서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발열로 인해서 플레이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PC 게임도 그렇지만 게임은 디바이스의 성능이 진짜 중요한데 갤럭시 S23 울트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랩도 거의 없었고 그래픽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재밌게 게임했습니다 프로게이머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을 위한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